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한국민속촌 고위단입니다 오늘의 첫차한 날씨에 한국민속촌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공연 순서로는 여러분들의 소원과 복을 빌어드리고 가정의 건강과 안력을 기원하는 비달이 공연으로 첫번째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우주 하나님 시계속촌 세계립대국 예능한 봄역자씨와 영국 뭐라짐 보이시하냐는 대신 삼각선기 봉가고 봉강시 생명 나봉강불리다 백완이 되었고 대교한 백력사람 오영문 하각산에 각도가 글발연단쌤 왕실이 정룡이로 동물할리 백고가 총랑산 한산대, 나 참가산 한산대 동작감수 금하고 한강수 흘러사니 나 참 지붕이야 원단은 그녀산대 차이는 사바세계 남성군과 우주부다 해부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의 맘 아트과 잡순대 소원은 섬심바러올리라 성봉길경에 불봉한 채로 노려 만지지 나의 해부르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만 하십소서 나 성봉길경에 오리로다 성봉길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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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